5박 하고 8박만 쳐볼께요 이어서 한번만 칠거에요 5박 8박 시작 봐봐 제가 쳐볼께요 덩쿵딱 덩딱 쿵쿵딱 요게 5박이라고 했죠 시작 덩쿵딱 덩딱 쿵쿵딱 그렇죠 그래서 중심은 반고정이요 이제 생각났죠 그녀님 구미 덩쿵딱 덩딱 쿵쿵딱 5박이 덩쿵딱이야 그 다음에 8박이 덩딱 쿵쿵딱 그걸 합치니까 5팔을 쭉 숨 안 쉬고 하면 덩쿵딱 덩딱 쿵쿵딱 여기까지 여기까지만 하면 얼추 자 입으로 먼저 한번 하고 손으로 하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입으로 시작 덩쿵딱 덩딱 쿵쿵딱 한번 더 시작 덩쿵딱 덩딱 쿵쿵딱 좋아요 또 덩딱 쿵쿵딱 8박 또 하죠 5 8 8 5라고 내가 얘기했죠 5박은 덩쿵쿵딱이고 8박은 덩딱 쿵쿵딱이고 또 8박이 또 나오니까 덩딱 쿵쿵딱 두 번 반복하면 돼요 5 8 8 이랬죠 자 5 8 8을 해보겠습니다 자 5 8 8 먼저 입으로 시작 덩쿵딱 덩딱 쿵쿵딱 덩딱 쿵쿵딱 그렇죠 5 8 8 했죠 그 다음에 5 5를 했다고 했죠 5 5 그거를 10박으로 쑥 보면은 덩딱 쿵쿵딱 덩딱 쿵쿵쿵딱 이게 10박이라고 했죠 그러면은 다 끝나요 덩딱 쿵쿵쿵딱 이렇게 다시 정리하면 처음에는 5 8 8 이거 두 번 하니까 8 8 이랬죠 오여ご 8 8 . 덩쿵쿵딱 덩딱 쿵쿵쿵쿵쿵쿵 경작궁궁과 경작궁궁이 노래를 불러보세요. 시작 충신은 반조정이오 조자 열려는 강아의 땅 충신은 반조정이오 조자 열려는 강아의 땅 대평성대리 8박 누리리라 누리리라가 열박이에요 열한박 지금 마지막 엔딩 끝나는 거 누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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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 다, 고, 부, 다, 기라 아, 아, 아 누리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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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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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하 마지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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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리리리라 딱 딱 딱은 이 면을 쳐는게 딱이에요 딱을 여기 치면 안돼요 이거는 길이 칠때는 이렇게 하지만 딱을 칠때도 이렇게 치면 안돼요 딱 딱 딱 해보세요 길이 딱 딱 딱 딱 딱 딱 길이 딱 길이 길이 딱 한글자막 by 한효정 다 다 다 다 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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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